안녕하세요. 201째 연애 중인 25살 여자입니다. 고등학교 때부터 6년 넘게 만나던 구남친과 헤어진 후 지금의 남자친구를 만나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얼마 전 새벽 1시쯤 갑자기 전 남친에게 전화가 왔습니다. 안 돼. 그거 안 돼. 같이 자주 가던 카페에 왔는데 너 생각이 나서 전화했어라며 별 이야기 없이 전화를 끊었는데 그 이후로 매일같이 시시콜콜한 카톡을 보내고 제가 답장을 하지 않는 날에는 바빠 어디 아파라며 마치 썽타는 사람처럼 연락합니다. 얘가 갑자기 왜 이러지 미쳤나 싶다가도 학창시절부터 군생회까지 함께했던 사람이라 아련한 마음에 저도 모르게 답장을 보내게 됩니다. 헤어지고 나서 몇 번을 붙잡아도 매몰쳤던 사람이 이제 와서 연락하는 이유가 뭘까요. 새 남자친구가 생긴 것도 아는데 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. 지금 남자친구를 사랑하지만 전 남친이 자꾸 신경 쓰이는 저 제가 나쁜 사람인가요. 아이고 참나 아니 근데 6년이나 만났으면 뭐 함께해온 시간이 기니까 좀 뭔가 편안하고 좀 그냥 그런 거 있잖아. 어느 부분은 공감할 수 있어. 근데 이런 행동은 정말 지지하지 그걸 왜 답장을 하냐고 최 연락을 한 남자도 바쁜 새끼야. 사연에 그게 있었어 새벽 1시에 우리 같이 자주 가던 카페에 왔는데 네가 생각이 나서 문자를 한다. 오늘 오늘 뭐 하는 때까지 잘 그랬어. 새벽 1시에 그럼 혼자 카페를 갔다는 건 뭐예요. 난 내가 벌써 안 갔어. 도대체 알 수가 없어. 안 갔어 아니면 걔도 뭐. 내가 봤을 땐 안 갔고 그냥 빌미 있잖아. 치고 들어갈 멘트가 필요했던 것 같아. 이런 분들의 특징이 자기가 지금 아무도 없고 좀 외로울 때 구 여친들한테도 어장을 치는 사람들이 있어. 괜찮은 조건을 갖고 있는 게 구 여친인 거야. 그런 사람들한테 왜냐하면 적응하고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시간을 들일 필요도 없고 편안하고 좀 그리고 이별도 쉽게 할 수 있겠고 가성비로서는 최고지. 따박따박 답장도 와. 아 얘 역시 지금 안 행복한 거야 지금. 나한테 이렇게 답장 빨려오는 거 봐. 6년이라는 연애 기간이 되게 긴 시간이잖아. 그러면 사실 의뢰로라도 그 사람의 행복을 빌어주고 그러지 못할지언정 드시셔놓지는 말아야 될 거 아니야. 새벽 1시에 생각이 나더라도 어 생각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. 지금 그 남자친구가 있는 거 알면은 그 남친이 그냥 꺼져 있어야지. 뭐 어디 거기 문자를 왜 보내. 좀 짜져 있어라. 어머 더 웃긴 건 뭔지 알아? 이 이별 같은 경우는 남자가 매몰차게 떠났어. 두 남친과 좋았던 것만 이제 기억이 나나 봐. 잘 기억해 사연자야. 얼마나 너를 매몰차게 버렸는지 얼마나 재수 없었는지 얼마나 냉정했는지 기억을 하란 말이야. 맞아. 근데 거기서 지금 남자친구가 구제해줬는데 그 남자친구를 지금 두귀뒤로 하고 그 남자랑 지금 연락을 하는 게 말이나 되니? 저도 모르게 답장을 하고 있었다. 이건 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. 그게 뭐 어떻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. 갑자기 무슨 알파고도 아니고 저도 모르게 답장을 하고 있었는 게 아니고 그냥 답장을 한 거야. 지금 남자친구가 저 여친이랑 지금 본인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정말 소름도 소름이고 기빡치지. 너무 배신감이 이미 나는 내 나는 마음 끝났다. 지금의 남자친구한테 상처만 되는 일이라서 지금의 남자친구가 알아채기 전에 빨리 마음을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. 현 남친을 사랑한다면 그만하세요. 잘라버려야 됩니다. 내 감정만 중요하면 연애를 못하려 해요. 짐짐 그만 대세요. 레드썬! 레드썬! 정신 차려. 아, 레드썬. 플레임. 그녀는 중간 tensuld웨son 처럼 아, 레드 стор DAVIDF Cuba 성공 구성 척 Cape